안녕하십니까?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뻔 터진 거 보인다. 빌. 드디어 허수아비 제 1회 허디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허디데이 뜻이 뭐죠? 허수아비 플러스 핫딜데이에 어떤 걸 뜻하나요? 허수아비 컴퓨터니까 컴퓨터 부품을 핫딜데이를 판매를 해야죠. 올리브야 하고 올림데이와 올리브 영역이 있는 거 전혀! 전혀 다녔네! 올림데이 걸로 가! 허디데이 간단하게 한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컴퓨터 부품 업계 본사, 총판, 수입사들에게 자율적인 협력을 요청을 드려서 매일매일 4가지 정도의 제품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아와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허디데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1차 허디데이는 11월 4일 월요일부터 11월 9일 토요일까지 그런데 예전에 반값 이벤트도 했었는데 허디데이 차이점이 좀 많아요. 첫 번째, 이때까지 반값 이벤트는 한 두 가지나 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죠. 이번에는 품목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모자라서 못 사시는 경우는 없게 두 번째,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특별한 아이템 CPU라든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허디데이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 어느 날 2시간, 3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도록 영업시간 내에 진행을 요리일별로 다른 아이템입니다. 네 메인멜 돈가스 먹을 수 있겠네? 집에서 못 먹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단어와 반값 이벤트를 할 때는 정말 특정 품목이라서 반값으로 때릴 수 있었지만 사실 CPU나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같은 걸 반값으로 때리기 힘들어했어. 300개가 넣는 품목을 반값으로 때리면 우리가 사실 욕을 먹어요. 그래서 할인율은 그때보다 적지만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할인 금액을 보시면 절대 섭섭하지 않으신다. 온라인 월리채저가를 삐대도 우리가 삐댈 수 없는 그런 가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허디데이 품목하고 가격 그리고 수량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인가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월요일 진행할 품목은 인텔 15세대 코어 울트라 5245KF 5개 얼마죠? 424,000원 코어 울트라 5245KF 5개 449,000원 코어 울트라 9285KF 3개밖에 먹고 있습니다. 비싼 거에요? 879,000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수냉클로 발키리 GL360을 블랙 10개 화이트 10개 블랙 154,000원 화이트 159,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MSI B760M 박혁포 20개 이것도 얼마에요? 167,000원에 2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가능하실까요? 일단 충격적인 게 15세대 CPU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핫딜이 드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CPU가 그래도 AI 작업 성능에는 많이 추적하게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키리 GL360은 지금 해당 가격대에서는 익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스트에요. 그만큼 성능이 좋고 마지막으로 바퀴폼 메인 부분은 전원부가 760, 7cm에도 불구하고 900A가 넘어가기 때문에 충격이 빡빡한 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요일 제품들도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AMG 7500F 20개 177,000원 마찬가지 월요일에 중복되는 부품이긴 하지만 MSI B760M 박력포 2 20개 가격은 똑같습니다. 새로운 순윈클로의 강자 다크 플래시 네불라 DN360D AIGB 블랙 화이트 각각 12개씩 얼마죠 이거는? 블랙 화이트 동일하게 7만 9천원입니다. 제가 사고 싶은데요. 제가 사고 싶은 품벅이 있는 화요일상 갑자기 드리자면 7500F는 단 아시가시피 이 가격대에서는 따로 올 시큐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안해드려면 충분히 멜리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앞에 설명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DN360D는 영상에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스트링클로 가운데 화면 딱 들어옵니다. 날짜, 온도 이런 걸 해드리면 화면이 들어오는데 가격이 다 나와. 네이버 다 뒤져보셔도 이런 가격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재밌는 아이템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 아이템이 가장 당기네요. 솔리다임 P44 프로 1TB 20개 얼마? 94,000원 저희 람나 이게 또 당깁니다. MSI 4060 벤투스 2X 블랙 활기가 이거 무려 40개를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 379,000원 저희 가게 문 닫아요. 479,000원 준비를 했습니다. 인텔 15세대 아까 265K가 빠져서 섭섭하셨죠? 1.5KF 5개 1.5K 5개 KF는 569,000원 K는 587,000원 준비를 했습니다. 솔리다임 P44 프로 오늘 영상 찍으셨으면 올라갔죠? P41 공정하고 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부품이었던 걸 우리가 확인했죠? 맞습니다. 이 가격이라면 오픈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래픽카드를 이번에 4060을 오십시오. 개수도 늘어납니다. 4060이면 베이브, 오버워치, 로스 파크 같은 경우에서도 QHD는 조금 흔히게 할 수 있지만 FHD 환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다 가질 수 있죠? 과장 못해서 사이버 펑크라든가 이 가격대를 대비해서 DLSS 엄청 키셔서 엄청난 고사양 게임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세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게임 성능은 좀 많이 아쉽지만 컴퓨터 갖고 게임만 하시는 건 아니니? 맞습니다. 목요일도 땡기는데요? 목요일 여쭤보는 것도 수요일부터 땡깁니다. 첫 번째 아이템 컬러풀 RTX 4060 TI TI? 아까 왜 또 TI가 있냐고 소설을 하셨던데 울트라 듀오 무려 화이트 색깔 아 화이트 20개 가격은 559,000원 화이트인데요? 물론 일반 4060 TI 보다는 가격대가 원래가 조금 있던 제품이었어요. 어쨌든 559,000원 컴퓨터 다 사는데 파워도 있어야 돼 벌써 파워 나올 때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마켓시아가 가장 넓고 가장 인지도가 좋고 가장 많이 팔리는 사실은 그래서 AS도 가장 많이 나요 많이 팔리면 AS가 많이 생겨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750W 골드 파워 블랙 화이트 각각 20개씩 블랙 117,000원 화이트 119,000원 골드 등록에 풀모드로 듭니다. 풀모드로 듭니다. 풀모드로 듭니다. 목요일에 마지막 아이템 아까 솔리다임 했잖아요. 솔리다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하이닉스 제품들은 저희들이 핫딜을 할 가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핫딜을 내놓을만한 가격이 아니라서 하이닉스는 저희가 빼버렸습니다. 하이닉스 짝툰인가요? SK 캐리스 하이닉스 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엘센코 클레버 클래스 C930 1TB 짜리 20개 근데 가격이 중요해요. 솔리다임보다 저렴합니다. 왜? 89,000원 2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 상품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일단 그래픽 카드 이름으로 아시다시피 또 화이트 색상에도 그리고 울트라 계열 풀린 쪽이 괜찮아요. 내부성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PC방에 가혹한 환경을 거친 브랜드로 칼라뿌리기 좀 이랬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진기에서 할만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닉스가 국내 파워 시장에 거의 다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죠? 클래식2 고린도 제품에도 제로팬 기능이 있습니다. 온오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소음적으로 고려하시는 분들도 주원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요일 마지막에 치고서 이게 참 재밌는 제품이거든요. 나왔을 때 가격이 저렴한데 PCI 4.0이에요. 근데 디자인도 있어요. 상당히 핫딜 제품으로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리다임보다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저희 저희 핫딜을 하니까 금요일 금요일도 또 SSD가 2TB짜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7500F에 어울릴만한 메인보드는 없나요. 그래서 솔리다임 P44 프로 2TB짜리 20개 15만 9,000원 15만 9,000원 사실 지금 시점에서 솔리다임 다나와 링크의 가격이 오픈이 안 되어 있는 가격이라 이것보다 더 싸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매장 가격보다는 싼 가격이에요. 핫딜 가격으로 저희들이 따로 받은 가격입니다. 650 메인보드의 효도 애드락 B650MPG 라이트닝 D&D컴 제품 20개 13만 7,000원 13만 7,000원 620의 고가형 메인보드와 가격이 겹치죠.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핫딜 가격을 구성했습니다. 750 파워만 있고 850원 없느냐 그 다음에 화이트 0개 죄송합니다. 이것이 품절이 나서 이번 핫딜 행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들어간 거야? 금요일 아이템 1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리다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신 이건 이틀아트 가격은 뭐 잘 달라 아실 겁니다. 메인보드가 650 칩셋인데 C타입도 되고 램슬론 4개고 입이 아프죠. 근데 13만 7,000원 약한 정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엠닷도 방해판이 기본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가격대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드 850원 없으면 수수가 아니에요. 똑같으면 글래시트 판매량 최고의 파워드 그러면 이제 저희 꼭 궁금해 보시면 가는데요. 토요일 토요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행사를 하고 남은 모든 부품들을 쫙 깔아서 토요일은 토요일 데이의 종합판 뭐 어떤 부분은 다 팔리고 없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저녁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좀 어디서 받아요. 제1회 토요일 행사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 서울의 교통의 중심지 청량리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와비 컴퓨터 청량리점에서 장소 안내는 여기 QR코드 너희들을 그리니까 토스와비 1,2,3번의 위치가 나옵니다. 청량리역 5번 출구에 오시면 바닥에 유도선이 쫙 깔려 있습니다. 차로 오셔도 5번 출구 찍고 오시면 됩니다.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매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샷도 있죠. 거기에 가실 생각이 없으신지 사실은 저도 처음에 네이버스토어에서 같이 하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깨고 판매를 했을 경우에 조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마켓이나 다나와 가보면 끝자리까지 똑같이 맞춰서 똑같은 제품이 열 몇 개 쭉 있잖아. 가게의 룰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청량리 매장에서 단독 행사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제2, 제3의 호수... 아니 허영데이가? 아 허디데이가? 자꾸 허영데이하면 저기 올림데이하고 특단이니까 허디데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해야죠. 계속 하는데 지방 매장을 앞으로 열게 되면 거기서 항상 새로운 여러분이 바라는 아이템으로 진행을 그러면 핫딜 당연히 사서 거기서 바로 조립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청량리점에서 물건을 사서 다른 물건을 사서 내가 거기서 조립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청량리점이 셀프조립이 가능한 매장입니다. 셀프조립 때가 항상 비치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셀프조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워낙 품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열일도 다양하죠. 원하는 물건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있는데 다 해서 되나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오신 분이 화요일 날 오셔도 되고 목요일 날 또 오셔도 되고 일주일 내다로 오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분당 사실 수 있는 물품 개수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있습니다. 품목을 대략 한 340, 350개 정도의 품목을 준비를 했어요. 한 분이 와서 300개 다 사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가격이 막말로 사가 와서 대팔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실제 컴퓨터 업체 사장님들이 도매체에서 총판에서 받는 가격보다 이 가격이 더 쌉니다. 막말로 어떤 컴퓨터 판매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품목을 다 사가 버리시면 실제 소비자들이 못 사잖아요. 하루에 살 수 있는 품목은 3개 1인당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에 245K를 하나 사고 245KF를 하나 사고 발키리를 하나 사고 인당 매일매일 3개가 가능합니다. 3개가 조금만 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 저희 매장에 홍보의 목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접근해야죠. 오셔가지고 저희 호수화비 컴퓨터 청량리점 네이버 리뷰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에 호수화비 컴퓨터 호수화비 청량리점 허디데이 이렇게 3개의 태그를 넣으셔서 저희 매장 사진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청량리점 정장과 직원에게 확인을 해 주시면 두 개를 추가로 구매 다섯 개에 딱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CPU를 샀다 인스타에 남기고 네이버에 남기고 두 번째 살 때는 똑같은 한 번 더 사도 됩니다. 1인당 다섯 개 오라, 수목, 검토 다오면 유기름 한 사람이 사는 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물건이 많이 타더라도 품절이 빠지는 목적이네요?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가격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품목을 조금 줄였는데 월요일, 화요일 진행 상황을 보고 오! 이거 물건이 더 필요하겠다 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더 당겨주세요 해가지고 물건을 더 당기겠습니다. 속박을 하지 아닙니다. 내가 월요일이나 활리로 해 봤는데 늦게 와서 내가 물건을 못 샀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날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 도란을 쾅 찍어서 그 다음날 원하시는 품목을 미리 킵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행사들 앞으로 앞으로 이제 더더욱 많이 하시는 걸까요? 호수아지 컴퓨터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딱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면 수능 전에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수능 지나면 또 할 거거든 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컴퓨터 주부조립교시입니다. 컨셉이 그거죠. 아들 딸보다 컴퓨터 더 조립을 잘하시는 엄마 가르켜 드리면서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썸타는 연인들을 이어주는 컴퓨터 조립교시 서먹서먹 아빠와 자녀분들을 위한 컴퓨터 조립교시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조립도 배우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좀 많이 가지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품목 쏟아져 나오잖아요. 없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이니까 고롱도 썰핑사를 합정, 청량, 문점들 돌아가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제1회 허들데이 많은 품목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CPU와 그래픽카드 메인보드까지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끝내주는 가격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 공급해주신 가격으로 포스와비 컴퓨터가 마이너스를 약간 좀 더해가지고 가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자신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와비 컴퓨터 허들데이는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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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